2020년 9월 2주차 구내식당 점심 메뉴입니다. 이번 주도 일요일날 밤샘금으로 월요일은 패스합니다. 9월 8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입니다. 모센채 콤만 샐러드 다태어먹고 그런 동등댕 코기김치 갯리밥 얼큰 닭개장이 나왔네요. 9월 9일 메뉴입니다. 코기김치 간달 단무지 순대차 판볶음 코알먹옥 및 닭꼬밥 어묵탈이네요. 9월 10일 메뉴입니다. 코기김치 단위볶음밥 샐러드 두 달의 맛을 볶은 닭꼬뿐 단과를 참게다만 마이크는 찌개이고 바위에 닭꼬뿐 찌개가 조금 올렸어요. 9월 10일 메뉴입니다. 지금 통상으로 침 필연으로 풀풍음 배충받아서 요리김치 풍미밥 열공한 장국이 나왔네요. 6월 10일 메뉴입니다. 9월 11일 정신 해결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